1, 2, 3 팍!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거예요? 약간 보고 거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, 혼자. 아, 혼자? 거기서 혼자 반응을 하면 아무도 몰라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다 같이 시끄러우면 또 뭐 따라따라 하면 다 맨날 이스라핀 단독반이야. 저희는 그렇게 단독반 아니야. 아니야? 저게 아니야! 그 정도야. 제발, 제발. 진짜 저거 있는데 계속... 어, 알람 켜놔요? 응. 나 알람 켜놔. 알람 켜놔, 나 이거 알고 있었어. 난 이게 더 서운해. 제완아. 난 이거 깜짝 안 하고 있었어. 아니, 그게 안 와요. 나는 단독을 원래 근데 알람을 다 꺼놔요. 왜냐면은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리니까. 꾸라 언니. 꾸라 언니. 아, 근데 은채도. 아, 은채도. 아, 은채, 맞아. 은채가 잘 알아요. 은채도 기억력이 되게 좋아. 이 둘이 뭔가... 약간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. 어, 뭔가 사소한 것들을 잘 캐치하고 잘 기억해. 맞아요, 맞아요. 사소한 걸 캐치를 잘해. 맞아요, 여기 생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. 오, 오. 감사합니다.